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제가 태어나서 마인크래프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답답할 수 있지만은 마린이 보는 기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이름 나봉랜드 와 마인크래프트 우와 대박 이게 이것이 마크인가 이건 뭐에요?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이거 쏘는거 아니죠 이게 뭐야 미안해요 오자마자 뭐야 그만 쫓아와 언제까지 쫓아와 되네 다이아 실패야 이미 바다로 도망가야되나 일단은 바다로 도망가 이거 뭐야 물고기다 물고기 하이 나 너무 깊은데 어떻게 올라가요 위로 점프를 하면 되는구나 빠져 죽을 뻔 아 어디 갈려져 물 갈려져 오잖아 어떡해요 이거 잠시 후 오 이제 좀 안오는거 같다 그죠? 오 이거 물고기다 안녕 잡을 수 있나? 오 잡을 수 있나봐 자 일로와봐 오 잡았다 우와 연어를 잡았어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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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왜 여기 있어 오 돼지다 돼지인가 돼지죠 우와 나봉이 하이 나봉랜드라서 나봉이가 있네요 일단은 왼쪽 버튼을 누르면 나무를 부술 수 있대 와 나무다 와 여긴 중력이 없냐 오 뭐야 양이다 약탈자가 키우는거 아니야 뭐야 똥 싼거야 설마 아 풀 뜯어먹은거구나 나무를 캤어요 이제 다음은 퀘스트가 없네 오 있다 보관함을 여세요 어 이거 나야? 안녕하세요 박나나TV의 박나나입니다 일단 우리 집 좀 정하자 여기 약간 좀 배산임수지형으로 해다가 여기 약간 좀 궁지지형인데 여기다가 지을까요? 근데 집 질 재료가 없어 어 제작대를 일단은 만들어서 제작대를 좋아 어떻게 놔요? 아 우클릭 아 오케이 나무 막대기 두개 나무판자 세개 나무갑대기를 만들어봐요 어 튜토리얼 좋아 막대기 어떻게 만들어요? 아 이렇게 아 먼저 판자를 만들어야 돼? 막대기 아 판자가 재료구나 그럼 일단 판자를 만들고 막대기를 만들어 오 도끼 만들었어요 내가 아까 파던게 이건가? 아 너무 어두워요 오 이상한 소리가 나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잠이 되니 이제 몬스터와 즐거운 미팅 시간을 가져요 아니 튜토리얼 아닌거 같은데? 집을 만들자 제작대를 중심으로 오 나무가 없다 아니 요거 만들었는데 나무를 다 썼단 말이야? 일단 흙을 좀 파자 곱갱이 됐다 양털 세개를 얻고 판자 세개를 얻고 침대 오케이 저 일단 양을 잡아볼까요? 일단 얘 잡아보자 얍 오 아싸 얘는 만만하구만 안녕하자 누구세요 야 잘라 야 내가 만만해보여? 만만해보여? 만만한가봐 왜케 안죽휴? 죽어 아싸 잡았다 뭐야 또있어 주거 와 나 카이팅 오지게한다 죽어 너 вас해 오 나 SCOTT 그 게임 부숴줬어 잠시만요 책 casts 어 우리집 약간 모자이크 현대미술 같은데 얍 아 붙었다 아 좀 저리 가 아 좀 저리 가 오 두 마리야 아 나 죽는거 아니야? 야 잠깐 근데 나 우리집이 어디였는지 까먹었어 자 여기서 새출발 막대기 된건가? 어디갔어? 제작대가 사라졌어 아 쟤 일단 안만들었나? 60이 채안된 젊은 치매환자 아 진짜 마보야 됐다 여기 너무 좁은거 아냐 근데? 한 명 겨우 들어갈만큼이네 문 어떻게 만드냐 오 문 와 문 아 좀 그럴싸한데? 막대기로 하면 더 잘 캐지나? 인간 똑같은거 같기도 하고 그래도 막대기로 하면 뭔가 좀 하는 기분 나잖아 그죠? 으아 집완성 따란 주위에서 화장실 같기도 하고 오 이거 돌아니야? 돌이다 돌 나 복갱이로 캐지 와아 석기시대 와 석기시대게 됐다 와아 저 석기시대에 도달했어요 그걸로 횟불 만들 수 있어요 강나나네집 오 괜찮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나중에 마크 길게 보신다면 정말 고마드리고 싶네요 아유, 저거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배워가는 거.. 아악! 깜짝아! 뭐야! 뭐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악! 나무 너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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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크림퍼 있어! 우리 집에 크림퍼 있어! 어떡해! 잠깐만, 너무 많아! 아악! 괜찮아, 또 살아나면 돼. 좋아, 우리 집 어디야. 아악! 문 앞을 가리면 어떡해! 약탈자야! 좀비랑 싸워, 둘이. 나 집에 들어갈래. 좋아, 니들끼리 싸워라. 잠시 후. 우와, 돌고래다! 우와! 오, 돌고래, 돌고래. 우와! 헐, 귀여워. 돌고래 못 길들이나? 오, 잠깐만. 주민님들 안녕하세요? 돌고래 부심? 내 마음이야. 여기다 지우면 되겠네. 여기다. 와아아아! 알아서 자라요, 이렇게 냅두면? 앗다가 다시 흙으로 덮자. 우와, 이것이 존경의 시작이군요. 정말 유익한 교육방송이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 선주들이 농사를 시작했답니다. 사탕수수는 못 심나? 사탕수수는 땅을 안 갈 거도 물바로 옆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그냥 사탕수수는 안 심어지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면 철을 찾으러 좀 떠나볼까? 뒤를 잃었어. 스크립하다. 스켈레톤이다. 일단 철. 철이 철. 철이 철. 돌아갈 일이 좀 걱정이네. 일단은 좋은 생각이 났어. 막아버리자. 아 됐다. 편안. 좋아 이쪽은 이제 가지 말고. 어 이쪽으로 내려가볼까? 잠깐만. 잠깐만 불보는 소리 난다. 근데 슬슬 집에 가야겠는걸? 재료는 많이 파밍했는데 집에 못 돌아갈 것 같아. 어 좀비까지 오는 건 좀 에반데? 어 이거 큰일 났다. 살려봐. 잠깐만. 나 그리퍼 처리했으니까. 아. 조졌다. 도둑이. 어 죄송해요. 큰일 났다. 여기서 죽으면 조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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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찾지도 못하는데. 꼈어 심지어. 나와 이것들아. 아. 어어. 박나나대 집. 뭔 박나나대 집이야. 망했어. 여긴 이제 철거다. 결국 철거하는군요.